갈라고 하는데 갑자기 잠깐 널 딱 쳐다보더니 음.. 이특 나는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! 제가요? 그런데 갑자기 내가 성형외과 30년을 했는데 모르면 원장 때려쳐야지! 딱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야 나는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했어? 이특 씨 5만 원 깎아주기 그렇게 싫었어요 어이 형이! 아니 왜 그렇게 싫어했지? 아 그래요 그러니까!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 저 매 형이 사실은 무슨 매 형이! 이특 씨 5만 원 더 줄까? 이런 게 너무 재밌어하네 아 웃기다 그 이후로 원장님과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진짜 골프를 줄었어 내년에 골프 약속을 잡았지 아 개발